승리나마 왓츠 쓰레기 왓츠 어 뭐지? 아니? 아니? 왓츠 싫어 쓰레기 게임 왓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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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몇 대를 접어내는거야 잘 어울릴게요. 와따십시오 울 떡보차님 1개월 신규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왈처 아니 이게 들어오냐 으아악 모조리 도륙을 내버릴수도 있다 제발 아니 제발 아 까지 가지가지 않은 와 알파 와 알파 악이다 알파 악이다 제우스마키나 와 저 놈 싫어 짭 저구 저구 아지하실즈벨 아니 나 무에 있다고 공격을 안하는데 아 참 항 그 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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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벤 비 스네코 스네코 일진광풍 아직 스네코 못참아 왓처 개도 재미니까 개꿀잼 유물 집어야지 데미가 3점 나 오스 막혀 잡을 수 있나? 도망치지마 안돼 안돼 나지마 헌실지배랑 데우스나키나 뭐 게잼있어진 첨탑 요거트 네 교훈 오호 아니 네쎄해진 왓처에게 긴장감을 주는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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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락 락 악취 콩땡이 겁나 쎄깨나네 쎄깨난게 까불어 콩땡이 겁나 쎄깨나네 선신 선신은 체험판 말고 진짜 하나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선신 락 전지 염원 뭐 미라손 좋고 무외 해식 아니 해식 아니 가지인데 가지가지하는 첨탑 흠 들어맞지마 와하하하 마요 흠 흠 아 공이라서 오히려 좋아 돈 기도 기도 절대 안 되지 오메가 좋다 그래 오메가야 느슨해진 와처에게 6메가 좁은 가비 오메가 붐 어 현실집에다 끈가온다 아씨 모독쓰고싶다 개꿀잼 신성 모독 개꿀잼 신성 모독 대개 재미가 증가하고 있어 꿀잼 수치 상승 그래서 프리즘이라도 먹는다면 아까 해식에 욕을 하게 됐는데 막상 주려니까 아쉽네 이거 사색 뜨면 폭망인데 사색이 되게 없었네 가지땜에 있었네 아 이게뭐야 아 아 이 정도 맞는 건 괜찮아 아 통찰 뭐야 아 학습 썼지 근데 어쩔 수 없었대 미라 손바스였어 미라 손바스였어 윙부츠까지 잼철 아이오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신 이걸 막네 신성모독서가 핸드만 잡아먹고 도움이 안되는데 뭐 또 학습이야 아니 그지않은 것만 골라서 주네 교훈각가비 천신 나이스 천신이 알파야 천신 받다 줘 성수 역배 신성 갖고 싶은데 지금 신성 지금 신성수 신성모독이다 신성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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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도 쐬고 꿀잼 파뮤 허니잼 왓츠 병기적 집에 집에는 올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집에 주겠지 안주면 어쩔 수 없고 부자 부자 뒤로 꺼져 신성 보독이다 뱀 내면의 평화 오 휴먼즈 피스 우븐 빠지나? 아직 아직은 모든 걸 알고 있다 신앙유물 가지 이코 기적 쓰냐 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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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드 에그 플랜트 들어보니까 이거 원래 데드 브랜치인데 말라죽은이라고 되어있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거 아냐 쪼개는 가면 쪼개는 가면 쪼개는 가면 오갈 고통사고로 죽진 않았겠지 말쓰른검 이렇게 약할 수가 63딜 밖에 안 나오잖아 약해 약해 너브 약해 고작 이게 말살검이야 고작 이정도로 말살할 수 있어 말살 못하는 말살검 말살 못하는 말살검 대개 수집 10권 아니 매돌 10권 당신들 거의 발치까지 쓰러뜨립니다 주먹으로 왓처를 쓰러뜨리는 그 정도면 첨탑 최강자 아님 어? 내 현실집에 10권 오 쉿 오 쉿 됐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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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만다면 아주 그냥 아우 너무 싫어 확실한 교훈 맹꽁 1미터기 떴다 잡을 수 있을까 말살검 임상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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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바 1미터기 때려보니까 일이 안나오는데 말쓰른검 이 코 기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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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코스트를 또 지배로 깎네 기적코스트에 녹색 떠있는거봐 기적코스트에 녹색 떠있는거봐 이건 기적이야 미러클 어 손절 하필 추월이랑 같이 나왔네 손절 쓰자 손절 잠실집에 수십 헬리아나 있으면 지 지금보다 낫겠다 외세 번구 이제 방패가 밀집깔 황률 생겼다 말살검 말쓰른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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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 분절불 가륜 구복 학습 학습 절대 안돼 나 달팽이 내가 돌아왔다 리시빙 아 말쓰른검 딱딱 15 곱하기 8 말쓰른검 말살 병지좀 바꿔봐 병지좀 바꿔봐 이런 왜 경지를 바꾸질 못해 잔식이다 말쓰른검으로 마무리하자 아니 드로 드로 망깨밑 망깨밑네 쓰릉 달팽이 반갈죽 헌신 뒤도 좀 그만 나올래? 병마 아이고 엄매맵 아이씨 내 기적 어디가 아니 이걸 맞네 흥가온다 흥가온다 맹공 맹공 개인기 강림 개인기 교훈을 빠뜨린 알파 너놈의 알파 아지자 백계판이네 백계판인데 센 백계판인데 백계판 풍배 맹공공 빵풍 개인기 아나오 2552점 섭틀 섭틀 아니 가격 있냐 하나 있네 배도 배 아깝다 쌍절곤 쌍절곤 앗 강화포션이 나왔겠다 엫 어잇 이씨 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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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잇 말살 포션 써야겠네 포션 썼는데 왜 이모양이지 스레이킹 님들 내 체력 어디간? 밀집 마이너스 1 이펙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밀집이 갇히다니 너무 슬퍼 아니 회도 3개 뭔데 아니 회도 3개면 그냥 점액투성이잖아 턴중되는 점액투성이 심장 못 깨는 거 아님? 연막탄도 버그로 어떻게 하면 심장 심장 피할 수 있던데 수십 앗 안되네 아 학습 제발 그만 나와 저거 아이 드로커 거짓네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아니 마요랑 전실이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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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떤 게임? 이 주얼마요 이 주얼마요 집에는 별론데 집에는 별론데 아니 코스트 베타 2 꼬림 아휴 나 죽네 마요 좀 쓰자 나도 마요 쓰고 싶다 학습게 떡지는 학습게 떡지는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나? 왕폭영 코어 웬일이야 왕폭영 코어 웬일이야 아휴 어... 덕분에 저기 들어갔네 홀랑 300딜만 도넘 되는데 나 학습 꺼져 어... 이제 학습... 그래서 덱 섞으면 다음에 안 나오니까 그 점은 좋네 간다 쓰자 학습은 쓰지 말자 대치웠나 대치 왔다 엄벌당한 심장 슈레노아초 슈레노아초 빛나는 것이 좋아 엘리트 10마리 잡음 완넘 못함 어떤 놈 때문에 완넘 못했지? 달팽이인가? 하여간 달팽이 때문이야 달팽이가 다 잘못했어 너 증저 엘리트 10마리 잡음 엘리트 10마리 잡음 2마리 잡음 크다 이